똥! 병신! 됐다! 어휴... 어휴... 점프님 감사합니다. 이런 찌질한 플레이! 하나도 재미없어! 히앗! 짝! 이 새끼 흔들리는 콜라마냐 포턴이! 터주는구만! 꺼져! 이런 걸로 당하지 않는다고! 타악! 형은 먼저 갈테! 야! 이 새끼야 못나게 짜증나게 하네! 에에에에? 248개 고맙습니다. 네. 좋아. 이제 우선 밖으로 나간 이상 여긴 디스 이즈 마이 월드다. 우선 이거 스킬이 뭔지 모르겠어. 좋아. 가라! 후! 오우! 오우!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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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히앗! 쑤앗! 따라라라라!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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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앗! 야! 이거 스키! 아이!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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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뚜루마뚜루! 펀치! 휘뚜루마뚜루! 죽지 않았다! 휘뚜루마뚜루! 펀치! 히앗! 쑤앗! 히앗! 좋아. 이 새끼를 죽이는 방법은 도망가다가 아까처럼 아까처럼 그런 상황을 연출해내 연출해내는거야?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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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헛 일단 허주새끼한테 지단이 아 이거 확실히 여러분 악세서리가 꾸졌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NPC가 있어야 좋은건데 NPC가 없 야 이거 끝났지 뭔지 몰라도 내놓 흰수염이냐 나를 소개하지 나는 진수염이다 덤벼라 난 진수염 포츠를 내겟어요 뒤졌어요 내 펀치는 당신의 모가지를 노리요 뒤졌어요 봐주지 않겠어요 벗어 이거 한번 이거 무슨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써봐야겠어 좋았어 오호 오오오오 뭐야 이거 오오오 뭐야 그래 왼쪽이 그거구나 진통 퇴야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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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하하 히 쇠더로 노린거 같지만 아주 으아 아니 흠 흠 그래 쇠더로 노린거 같지만 그래 아주 잘했어 나를 궁지에 몰아갔어 하지만 이거 한번뿐이야 두반은 없어 두판은 없다고 어 2판 4판이다 뒤졌어 2판 내가 접수하겠어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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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시나리올 뿐이야 저 이제 제대로 해줘야지 헤헤 제대로 해줘야지 뭐야 이거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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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이걸로 야구하자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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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오 하 병신냐끼 오오 오 오 이거 오 오오 야호 Rec the cannon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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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맞네 job ㅎㅎ 나와 어윽 그래 쫨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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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 Uma 아 나와 잇씨 좋아 후와와아 후아하하와 미야네 미인게 사로잡혔어 나 미친개야 이런 여운개같은 미인개 근데 넌 강한 녀석이었어 역시 진수애문 야 그거 어디갔냐? 야 이거 내 무기 어딨냐 내 무기 여러분들 제 무기 있잖아요 제 무기 저의 무기 그거 이거 어딨죠 이거? 이거 이거 그거 여러분들 저의 무기 몰라요? 이거 경제그래프 무기 아니야 경제모르프 무기도 있다고 그게 뭐지 그거? 게이볼그? 없네 쉐도우 없네 아니 야 그게 없어? 와 내 내 경제그래프 무기가 없냐? 안되겠어 그렇다면 새로운 캐릭터로 변직적인 공격으로 녀석을 아주 묵사발시켜갔어 좋았어 악세서리는? 어어 우워 부동명왕검 흥 흥 장미칼? 흥 장미칼은 좆독 없지 장미칼을 내게 내밀다니 흥 이제껏 너의 혀도 내미게 될 것이야 흥흥 흥 내루미가 될 것이야 늦었어 흥흥 흥흥흥흥흥 검의 크기는 존슨의 크기라고들 하지 흥흥흥흥흥흥 비어라 무슨 흥흥흥흥흥흥 흥 흥 대답사 대답사 흥 빨리 열려라 누가 이렇게 달린 거야 누가 컴퓨터가 주요 시스템 하는 거야 컴퓨터도 주요 시스템 좋아 밴더 밴더 흥 흥 흐흥흥흥 자씨 별거 없군 저먹이는 장미칼인가? 핸드로마트로 킹 핸드로마트로 펀치 흥 흥 흥 흥흥흥 흥흥흥 뒤졌어 흥 흥 흥흥흥 흥흥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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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요 우선 칼을 쓰는 아이템을 모르겠네요 칼을 쓰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 자 우선 잠시 미드로 좀 오세요 자 뭐 우선 어떤 이 검이 어떤건지 자 부동명왕검의 명왕검의 악세서리 리뷰 짝짝짝 오늘의 게스트 평점님이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좀 중앙에서 하죠 좋아요 오 뭐야 이거 니 엔지 엔지 이거 언제 풀려 엔지 엔지 났어 야 엔지 났어 아 니 밀러 여기서 여기서 리뷰하죠 안녕하세요 악세 악세 리뷰입니다 평점님 자기소개좀 아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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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부동명왕검은 무슨 검이죠 그거 아름다워요 필살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자기소개좀 자기소개좀 해주세 야 씨발놈아 야 야 자기소개 씨발놈아 니가 더 뭔지 안공감봐 이 개새끼야 예쓰 네덜아 히트루마투루 빼기 돼져라 이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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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허각세 이런이런 나의 나의 광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더니 정말 고맙네 고맙네 뭐 눈빛 너도 빙의를 해? 넌 그냥 민신이지 흐흐흫 좋아 냉증한 컨트롤으로 너의 손과 발을 핥아주겠어 야 이렇게 느려 이거 관전 병신들 늦었어 이제 이 무기 쓰는 법을 알았어 좋았어 너의 손과 발을 핥아주마 야매떼 피이윽 야매떼 구나 피이윽 야매떼 피이앗 야매떼 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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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이딴 걸어 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보군? 흠 난 다 보인다뇨! 히얗! 히얗! 짜세! 히얗! 히얗! 짜세! 히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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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 허억! 허억! 때리지마 감히! 감히 명왕 부동검의 주인을 이렇게만 예쁘다니! 어어... 냐옹! 냐옹! 뿡! 상巻! 꺗 mangcop! 나 티라! 엉덩이 twe Lewis! 엉덩이 되라고! 꺞 미! 그 아이템은 나의 아이템이지! chil! 해보존에는 왠건가 징겐! 꺞꺞맨리가osh! irdr ㅁㅁ! 흠 erecht 어 그래서 아무튼 이 액세서비가 괜찮은걸로 네 판만됐습니다 네 고생했구요 이제 슬슬 2대2 해보겠습니다 어우 좋았어 이 액세서비 괜찮은데 자 팀플 매치 2대2 하겠습니다 자 개별선택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이거 원형경기장에서 내가 지지 않을거같은 악세서리를 발견했어요 좋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타곤 말고 타이타닉 가자 현빈이랑 특징이 왔네 아 여러분들 이거 공정한 심사 해야 되죠 공정하게 자 우선 제가 또 격두가 하고 심축주년 오 늦괴물의 팔 우와 너무 사기니까 아까 뭐냐 아까 쩌는거 아까 아까 뭐였지 오오 이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강림굴 말고 미스터 제빵왕 이거 뭐 할게 많냐 이거 우와 좋아 이거 좋아 좋아요 자 모두 준비 되셨나요 모두 준비 됐어요 자 그럼 시작 할게요 짱 아잇 아니 내가 1번 계속 짜놔 내가 계속 1번 눌러자네 아 내가 1번 눌렀자네 아이 괜찮아 고생하 명娜 그립처럼 말이야 널 그립처럼 핥아줘서 말아서 넣어서 싸주마 비닐에 변신 гр Nolan 감이 깨눙돈 니가 깨미 어랏흑 모으헣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헛 짚지말라마! 어.. 어.. 뭔가 보인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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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짱구 사망 아 이제 짱구 있네? 어! 우리팀 이길 수 있어! 어! 나 사망! 네.. 어 그래도 우리팀이 2대1 수.. 수세로 한 명을 잡았어 네.. 파픽 손님 감사합니다 하하.. 어.. 여러분 2,060개 고맙습니다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죽지 않습니다 완전 경기장 입니다 제가 이거땜에 이 악셀을 했죠 안 뒤.. 어듬이 깨어나려고 한다! 너 부터네 레이 와라 어듬이 깨 ned 2초 안에 잡아보고 그걸 맞으면 어떡해 어.. 어.. 어하! 아 좋아 그렇지! 흐 жд àăăăă- 어딨어? 캐시템 부활 뭐야 캐시템이야? 안 돼! 그렇지! 안 돼! 한 번만 피를 맞춰! 뭐 농락버섯? 그래! 야!! 잠만... 상 완전áticas! 뚜벅뚜벅 크으... 치 Y 야 이게 뭐지... 영천을 희운 아아 아니 안돼 내가 내, 내가 깨어나려간다 으 Ahhh 안 해 integr살 출조 혜앗 퇴술 휘토름 나 또매기 난 나에게 있길수 없다 휘토름 만들 perse기 징이! 타하! 호! 호! 퐴! 퓨! 퐴! 히!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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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비시.. 빨라 먹히잖아. 그렇지! 좋아. 타아! 히앗! 헤헷 이 앳! 내 안이 두번째 자가! 뜨앗! 내 이름은 로빈슨 크로스집! 히앗! 슉! 배기! 배기 배기! 갈래배기! 삑삑배기! 망원배기! 헤헤.. 얘넘도.. 사진을.. 절단 시켜줘! 맛있게.. 먹어주마! 다시! 훗! 훗! 응.. 이딴걸로.. 지지어치! 나는.. 망원이다! 피식! 패여주마!! 으으으으.. 다시한번 세번째 해줘! 이번엔 미스터 앤더슨이지! 으으으으아! 시발... 미스터 엔더슨 괜찮아 엔더슨? 그래도 내가 다 발랐잖아 지금 우리팀이 X밥이지 하지만! 아주 괜찮네요 이거 악세 괜찮은데? 야! 속은 속은 우리 마감 속은 자 한 번에 6개 좋았어 … 패여 주마! 수컷! 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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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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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일팀이야 우리팀의 실력 우리팀 항상 2대1으로 수적 엿새에 처했지 하지만 지금이라면 괜찮아 이길수도 있어 난 미래의 심치연아 가라 개페라기 이 센스에 개빼라고 마냥 아주 털어버려 하지만 상대는 현빈이다 내 페린이 두둠이 고맙습니다 격적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 네놈은 네놈의 작가는 불리치잖아 어따 해 우와 뭐야 쪼악새 어씨 미쳐 발로 내가 저거에 당겼지 야 쪼악새 뭐야 저 악마의 나기 아니에요 저거 도망가서 물약을 챙겨 그래 체력 섭취를 해 잘했어 좋은 퍼션 펄기야 야 미드 미 아 저 중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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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저거 저거 물약 물약 뜨거 물약 그렇지 오 좋아 좋아 도망가는 척하면서 검색하는 이 이 권법 이거를 뭐라 하면 소림사에서 사용한다는 죄송합니다 미드로 가래 중앙을 가 그렇지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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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이 야 이거 지금 서버가 좀 똥인가 이거 왜 채팅치면 오래걸리지 이거 좋았어 그렇지 이긴다 단숨에 가 단숨에 단숨에 아니 뭐야 죽았당 쉬발 저 쫓고 쫓기는 싸움 늘 당연한 싸움 너너너넘 가셈 이길 수 있음 왜 쪄셈 좋아 빨리 먹어 타 타 그렇지 오 양보해줬네 떨치야 야 이제 상황 역전됐다 상황 역전이야 어디서 가 뭐야 겨우 그딴 총으로 괜찮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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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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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차고 폭탄을 사용해 그렇지 그렇지 오오 두 번 두 연타 오 피했어 그렇지 천 쉬발 이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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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도망쳐 그 greater 병 pandemic ㅋㅋㅋㅋ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좀만 벗 좀만 벗 그렇지 ct 아 아 5초 5초만 버텨 5 으아아 무승뭉 마지막 2초가 하이라이트였다 다른건 지루했는데 남은 마지막 2초만 약간 하이라이트 쟤넹? 우리팀 3점 냈넹? 난 110점 냈는데 쟤는 3점 냈넹? 야 너 다신 오지마 쟤라웨어 제발 누가 올까? 우와 정색하게 하지마 우와 잘해보여 좋아 우와 잘해보인다뇨 기가직스매시 이거 해야지 이거 괜찮았어 올림 올림 걱정너노 내가 이걸로 우와 좋아 출발 좋았어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추진력 즐겨찾기 부탁해요 여러분들 즐겨찾기 한번씩 해주세요 추천보다 즐겨찾기 즐겨찾기보단 즐겨찾기 네 즐겨찾기 고맙습니다 좋았어 올림 간만에 어머니 델타 야 잘하거든? 델타2 좋아 아주 간다 피얏 총나 멋있다 피얏 피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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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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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Normal 아니 원래 어 좋아 1대1이야 좋아 아니 여러분 잘 봐요 저 잘해요 이제 이분 이분 새로운 뉴페이스의 등장인가 좋아 자 뉴페이스 노스페이스 투페이스 페이스도 오브 페이스 좋아 좋아 쭉쭉 쭉쭉 오 좋아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 이 악세 우리 엄마야 본다 톡톡 톡톡톡 오 그래 저게 사귀었어 네 감사합니다 오 거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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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머리 막아냈는데 그렇지 오 야 왜케 못해 야 너 니 너 계급감 왜케 못하냐 계급감 뭐 왜케 못해 아 진짜 개못한다 너 어 쪽팔려 니가 왜 내 팀이야 어? 반대로 생각해봐 야 내가 털곤 좋아 저기야 저 진수팔려 도장인데 얍 얍 히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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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세askia 훅 흐뜰이 웅 الف 하흑 흐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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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 흐이야 씨... 아휴... 아니 짧았어 사짜머리가... 흐어어어어... 어 살았다! 좋아... 괜찮아... 어우... 이은타 괜찮아 우리팀 그렇지! 그걸로 조사버리면 돼! 부셔버려 조사버려! 그냥 조직을 부셔버려! 그렇지 잘 말하고 있어 좋아 좋아! 그렇게 막으면 언젠간 이겨! 씨발... 왜케 못해? 진짜 개못해 도구 못해 야 줘봐! 너 너무 못해 아 대박 와 이게 용인지 모식인지 그냥 거랭인지 지렁인지 개촌해서 지렁이야 너는 딱 왜케 못해? 너 매수당했어? 심판이야? 너 이천, 2006년 월드컬러 그 뭐야? CS 심판이야? 아 난 진짜 이렇게 못할 못할 수 있다니 이제 대박 짜쎄! 어어! 와 이새끼 봐서 안 뒤졌어 헤엏! 이씨 드려라! 아 죄송? 거짓말이네 헤엏! 개새끼야 죄송? 거짓말이야 장, 장난이야 장난 헤엏! 헤엏! 헛! 툭! 헛!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어 좋아좋아 오 나 지금 짱, 짱다리 헤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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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헤엏! 어 살았다 헤엏! 야! 야! 이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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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를 걷다 가들 아나울림 뭔데 피 반 깎임? 아나 뭔데 니 피도 저, 저 팀도 못때리면서 기를 반이났음? 오! 사이씨! 네 세계검사입니다 빨리빨리 그렇지 그렇지 그래그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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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아 니발좀 잡으세엠 아 진짜 자비좀 주세엠 아아 좋아 얘도 이제 템을 먹으러 댕기는군 쟤 이길수있어 이거 아 쟤 나가봄 오케이! 지금이야! 쟤 거짓말이야 쟤 엄마 아니면 아 끄렸대 너구리라면 하필 너구리야 좋아 사명라면이라면 거짓말인데 너구리는 진짜래야 저거 쟤 거짓마로 거짓마로 너구리라고 안해 쟤 빨리 잡아 어딨냐 얘 엄마 엄마가 플레이하시나? 흐흐흐흐 엄마세요? 흐흐흐 엄마가 플레이하시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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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보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체력도 깎고 자 지금 조자 조자 빨리 뽀개 빨리 뽀개 이길 수 있어 아나 울팀 아나 울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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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이야 배어버려 배어! 그렇지! 그래 그렇지! 어어 어 어 아 아나 울림 아나 울림 아나 울림 막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자니 아 이런 병리필 봐봐 나 꼴똥했어 꼴똥했네